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인현진 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나오면서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어떤 열망이 이 자리에 오게 할까 하면서 좀 자리에 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동시에 든 생각은 벌써 6월인데 이 정도 더위면 7월은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이제 2학년들이잖아요. 저는 벌써 머리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오늘은 더워서 공부가 안 된다. 오늘은 비가 와서 공부가 안 된다 하면서 얼마 또 집에서 버틴 길지 이번 여름이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하고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앞부분은 사실은 제가 다른 설명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래 김영준 국어 논술학원에서 고2팀장만 거의 고2학년에서만 거의 10년을 있었고요. 고2팀장만 만 3년을 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거에 비해서 방금 발음이 조금 셌지만 저는 전공자고요. 그리고 졸업하자 맞아 김영준 국어 논술학원에서 고1에서만 1년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 고2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뭐였냐면요. 1학년 전 애들이 그렇게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다가 어떠셨나요? 중3때부터는 대치동에서 꼭 들어야 된다는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고1에 올라가서는 대치동에서 꼭 들어야 된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수업을 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2학년 때 저를 만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을 1학년 때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말을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아이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실제로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올해 낸 성과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매년 학생들 성적을 굉장히 잘 내는 편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남고 1학년, 3학년 모두 국어 1등이 나왔고요. 1등만 나온 건 아니겠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그 후로 쭉 나왔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왜 1등이 없냐고 하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그 친구들은 이제 1등급이 없었던 학년이었어요. 저희 반에서. 그런데 올해 올라오면서 그 친구들이 2등부터 5등까지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취가 올라간 거고요. 이제 기말까지 합산해서 저는 1등 내는 게 목표입니다.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1학년 가르쳤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좀 성적이 오랫동안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4등급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2등급에서 1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까지 가면 1등급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끌어내보자 해서 지금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있고요.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영동고에서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죠. 근데 모든 학교에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학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만 만나봐도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겠다는 걸 제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 지도하면서 성적 내는 거에는 제가 다른 부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2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주안점을 고려했을 때 커리큘럼을 어떻게 제가 구성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자료집에 몇 쪽에 첨부가 되어 있냐면요. 자료집에 3쪽에 4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지금 이제 말로는 그럴 거예요. 아직 내가 수능을 많이 안 봐서 그렇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냉정하게 이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형 교육 과정에서 지금 국영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 1, 2학기가 끝나면요. 수능의 80% 이상이 완료가 되게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요. 말로는 2학년 2학기까지 가면 75% 정도가 끝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1학기가 끝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문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고2는 1학기가 문학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학기는 보통 대부분 독서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수능 독서는 사실 내신 독서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 수능 독서를 하지 않고도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한편 아예 독해력부터 잡아줘야 돼서 독해는 아예 새로운 과목으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현 여름방학 기준으로 고3 수준의 우리가 국어 지문을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영어는 사실 1학년 때부터 고3 영어를 다 풀려보는 상황이니까요. 수학 같은 경우도 애초에 2학년 특성 자체가 수능으로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점을 끝내야 된다는 게 학년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화면에 이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시간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올해 모 학교의 기말고사 시간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1학년은 굉장히 널널하죠 시간표가. 자 3학년은 뭔가 꽉 채워 보이지만요. 이거 다 선택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인공지능의 기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렇죠?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3학년에 올라가서 선택과목으로 점수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강하는 과목들이죠. 그러면 중심과목들, 수능에서 나온 중심과목들은 다 어느 학년에 편성되어 있냐면 2학년에 모두가 다 편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2학년은 왜 그렇게 핑계도 많고 그렇죠? 애들이 여러 핑계가 많아요. 옆집에 있는 누구도 공부를 안 한다더라 이런 핑계를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1학년 때 해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면서 자기는 포기한다거나 이런 말하는데 생각보다 2학년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시간관리가 중요한 학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고 2학년의 특성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과정이긴 하지만 1학기는 문학 중심이 맞습니다. 1학기는 무조건 문학을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이과형 친구들 아니면 남학생들 중에서 문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1학기는 문학에 집중해서 이 내용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미 벌써 여름방학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름방학에는요. 문학을 배우고 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낯선 지문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2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낯선 작품들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문학에서의 핵심적인 작품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낯선 시를 독해하는 게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1학기에 문학을 끝내놓고 이번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낯선 현대시부터 고전 시각까지 독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영역별로 이제 빈출되는 요소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누누히 말하는 게 2학년 때 독서에서 빈출되는 내용 개념을 다지지 않으면 3학년으로 넘어가서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2학년 독서는 3학년 독서라는 약간 방향성을 다르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선택 과목 엄매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화작을 선택할 거라면 이 시간은 좀 제외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수학을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상위권이다. 그렇다면 엄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한번 돌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 놓은 걸 겨울방학에는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늘려 놓는 게 좋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드릴 테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미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2학기까지는요.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을 병행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독서의 반절 이상, 60%, 70%까지 독서에 투자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문학은 배운 게 다시 헛속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배운 개념에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해서 조금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문학을 더 이상 안 할 학률이 높습니다. 그럼 문학은 본인이 오로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손을 딱 놓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운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비슷한 내용으로 처음엔 그게 어렵다면 작가 연계라든지 내용 연계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완성이 된다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비연계 작품까지 평가원 지문까지 해서 연결해서 아이들이 지문 독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가는 게 좋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누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고3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냉정히 말하면요. 실제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건 중3에서 고1 넘어올 때 그 시즌이었어요. 그 겨울방학. 그리고 조금 더 일찍 한 친구들을 여름방학부터 했었죠. 그리고 그게 딱 끝나는 게 언제냐. 1학년 때 내신하느라 1년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 있어요. 1학년 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개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준비했고 다시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여름방학 때 거의 4주밖에 안 되고 나니까 그때 학원 다녔지만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 윈터도 다녀보고 뭐도 했지만 이제 2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2학년들이 제가 생각보다 국어가 정말 안 되는 학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 마음은 이제 고3이니까 고3들이 하는 것처럼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거 저거 건드려다 보면 2학년 때 오히려 해야 되는 빈출 개념이 완전 빵 뚫린 채로 완전 고난도만 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워져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은 오히려 기초 지식, 배경 지식, 스키마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주면서 고난도 개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꼭 보라고 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제 3학년 때 사설 모의고사까지 어려움 없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은 내가 정말 높이 수준을 잡고 싶다면 고3 평가원, 최근 고3 평가원까지는 해도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는 풀고 다 풀고 났을 때 할 게 없을 때 그때 3학년 돼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 방향성을 다르게 잡는 게 어떻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언매는 사실 정석이 있어요. 언매는 모든 출판사마다 문제집이 많이 나오죠. 저는 언매를 할 거면 EBS를 기본으로 하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매는요. 학교마다 선택한 학교가 있고요. 아예 다루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매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교과서가 없다면 아이들이 그냥 사설 출판사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수능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내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은 보통 EBS에서 반복적으로 내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언매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언매는 고3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언매를 그냥 하나 사서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언매 내용은 해가 달라져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고3으로 잡아도 되는 게 언매. 그리고 언매를 할 거면 먼저 개념을 잡아주는 게 이번 여름방학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은 이거 고3들한테 꼭 물어보는 말. 언매는 개념을 잡은 후에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500문제, 300문제. 그건 이제 겨울방학 때 준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에 고2 학생들이 학습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저는 첫째도 둘째도 고2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2는 국어만 이렇게 많은 과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수학도 뭔가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부터 선택 과목들도 탐색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2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머릿속에 첫 번째로 둬야 될 게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중요할 거라는 거. 근데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 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시간 관리해라라고 말만 하지 않고 제가 아이들을 잡아놓고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아이가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지점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과 수능이 연계되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면 이번 여름방학은 독서를 어느 정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독서 경험이 정말 전무하다 그러면 독서는 더욱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거고요. 문학은 놓치지 않고 2학기 때까지 병행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요약드리고요. 마지막 수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선택과목,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까지 해서 앞서 말한 지점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당 커리큘럼 내용은 어디에 적혀있냐면요. 페이지 5쪽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고2, 수능 수업 대치동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택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뉘죠. 아주 소수정예로 관리하는 학원들. 두 번째는 아주 큰 대형광일. 그러니까 고3 수능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고2까지 하는 수능 수업들.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뉠 거고요.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죠. 근데 제 수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수업의 안정성이나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제가 굉장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전문학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고2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완성도, 안정성 이런 부분은 자부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한 명 한 명 지도하는 관리까지 철저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바라는 그런 소수정의의 수업, 그런 수업의 어떤 밀착관리 그리고 대형 수업에서 원하는 강의력까지 제가 충분히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1등급에 도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법을 위주로 제가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5쪽에는요. 세부 커리큘럼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는 지금 딱 필요한 언어와 매체 특강 수업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언매 특강에서는요. 이제 전 학원에 있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와주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가 개설하는 내신 수업은 듣지 못하고 방학 때 잠깐 이제 언매를 필요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들 진짜 대치동 뿐만 아니라 뭐 관악구, 서초구에서 여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요. 언매 특강만 딱 듣고 2학기 때 언매에서 전교 1등했다 그리고 1등급 받았다 했던 연락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언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당연히 1등급 나오는 것도 목표이긴 한데요. 2학기 때 선택과목으로 언매가 학교에 편성되는 학교라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며 그리고 수업의 완성도까지 정말 꼼꼼히 해서 5주 동안 1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수업을 완료하고요. 화면에는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클리닉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맡기는 수업 이 5주만이 끝이 아니라 제가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아이들 관리할 거라고 충분히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커리큘럼인데요. 특징이 조금 보이시나요? 다른 고위 강좌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은 3시간뿐인데요. 각 강좌별로 독서는 지문 2개씩, 문학도 지문 2개씩이에요. 그럼 얼추 계산을 하셔도요. 매주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문학도 2개씩, 독서도 2개씩 시간이 나올까 싶으시겠죠. 이 짧은 시간 동안 꼼꼼하고 빽빽하게 수업을 다 정리해서요. 5주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최대한 이 내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법,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중심으로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운문 시작해서 산문까지 그래서 제 수업은요. 정말 성적 너무 내고 싶은데 성적이 그동안 너무 안 나왔다. 그 문제점을 잘 못 찾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맞을 거고요. 욕심 있는 친구라면 이 수업을 따라왔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향상되면서 실제로도 성적까지 향상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전 영역, 단어, 문장, 음은, 중세 국어까지 다르고요. 언어와 매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매체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까지도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드릴게요. 제 수업은요. 이런 학생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1등급이 목전인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2등급만 나온 학생 제가 이런 친구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조금 더 오버 보태면요. 4등급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4등급인 친구들은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무난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국어에서 4등급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하면서 그 다음 과정에서, 그 다음 시험에서 1등급 만들어준 경험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저는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성. 성실하게 공부하고 엉덩이 앉아가지고 책상에 있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효율적인지 아이들이 헤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명확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만족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 이름과 제 수업을 들어보시고요. 꼭 기억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닥쳐있는 상황이라면 제 수업을 한번 택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은 정리부터 문제까지 고품질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업부터 과제, 평가 관리까지 매주 평가하고요. 매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화면에 보이시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요. 제가 대치동에 이사까지 왔어요.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이 만나면서 클리닉 꼼꼼히 하려고요. 화면에는 주말 기준으로 시간을 편성해 놨지만요. 제가 실제로 이 자리에 제 내신 수업을 수강한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 한번 만나게 되면 진짜 놓지 않고 집요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 보내고 끝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이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지고 수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애들 성적 내는 거 애들이 잘해서도 맞지만 아시겠지만 그거 원래 잘하는 애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성적 내는 건 진짜 선생님이 관심 많이 가져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 만나서 한 명 한 명 손때 묻혀가면서 관리하고 여름방학 동안은 정말 부모님들께서 밥만 챙겨주실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제가 학원에서 잊고 맡길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금 내신 성적표며 수능 성적표며 가방에 꽁쳐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 갖고 오면 제가 성적 상담 다 합니다. 실제로 이번 내신 어떻게 했냐면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학교 시험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3번 문항까지 난이도 분석, 문제 출제 분석 그리고 어떻게까지 분석을 했냐면요. 1번 문제를 틀린 친구는 어휘가 약하다. 2번 문제 틀린 친구는 암기가 덜 됐다. 3번 문제를 틀린 친구는 외부 지문 연계가 약하다. 해서 문항별로 어떤 부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걸 뽑아서 줬죠. 근데 애들 안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뽑은 걸 다시 애들을 불러서 본인 시험지 펼쳐놓고 너 3번 틀렸다, 5번 틀렸다, 13번 틀렸다. 이제 네가 어떤 걸 틀린 걸 보이니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게 저보다 클리닉 많이 하는 선생님 본 적 없어요. 저보다 보강 많이 하는 강사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정말 어느 학원에 있어도 누구보다 보강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클리닉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날 아예 수업을 다 빼놓고 애들 다 불러다가 하루 종일 클리닉만 하고 있어요. 이런데 방학 때는 제가 덜 하겠습니까? 해서 사실 이 설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오셔서 저 선생님이 어떻게 목소리를 가졌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어떤 느낌의 선생님인지 우리 아이가 저 선생님과 맞을 수 있을지 이런 느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칠판에 저는 이렇게 정리 자료를 만듭니다. 저는 몇백 페이지에 문제를 드립니다 해도 실제로 마주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말로 한 것보다 행동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이 행동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선생님 그냥 형식적으로 딱 3시간 수업만 하고 끝내는지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무기력한 친구들이라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집요하게 붙들어 놓고 있으면 본인이 나중에는 선생님 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거 없어요. 하고 가는 게 가장 무서워요. 오히려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저는 해결 지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저의 마지막 강점을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방향 설정 그리고 이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수업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은 이 학원에서요. 언니, 동생, 형, 누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친구한테 소개해 주기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월등하게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내신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본인 아이만 이렇게 아이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정말 좋은 점은 그렇게 부모님들께서의 수업을 듣게 되시면 언니가 들었으면 동생도 그 연이어서 수업을 듣게 해주시고 형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동생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해서 저는 제 수업의 특성을 언니, 오빠, 그 다음에 형, 동생이 모두 다닐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더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제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많은 글자들보다는 제가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믿음과 신뢰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